우리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무슨 속셈이지 하피 홍시영 사정은 네가 아니라 다른 늑대계 대원들에게 헤카톤 케일의 폭주를 막으라고 했다 그런데 왜 네가 직접 폭주를 막은 거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넌 대체 누구의 편인 거냐 우리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계획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홍시영 사정에게 있어서 우리 늑대계 팀은 불안 요소에 불과해졌다 그녀가 우릴 제괄이라는 사실은 예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설마 네가 우리를 도와줄 줄은 몰랐다 하피 우리의 반역에 가담해지기로 정한 것이냐 유감이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런가. 그가 정말 유감이군 나무튼 마침 잘 됐다 한 남자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아울러 너에게도 할 말이 있다더군 지금 뻑구이를 통해 그 남자를 연결해 주겠다 이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궤도님? 김시환 씨. 궤도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요 그 계집애는 이미 죽었다구요 아! 그러고 보니 그랬죠 참. 이거 신뢰했군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기남이 아저씨한테 저도 자료를 건네받았어요 전임 사장과 홍시영 씨의 그리고 강대국들의 천인 공로할 계획에 대한 자료를 말이죠 잘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난민들이 곧 인터넷을 통해 기남이 아저씨가 전달해 준 자료들을 마구잡이로 뿌려댈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곳 강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할 거고요 이미 그걸 위해 난민 여러분이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곧 도착해서 촬영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강대국들은 성난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 될 거고요 사방에 특경대의 경찰 아저씨들이 깔려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 점은 염려 마시길 부사장님, 아니, 김가면 씨가 손을 써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네요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정부가 저를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슬슬 도망칠 준비를 해야겠군요 걱정 마세요 도망치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그렇군요 무사히 도망치길 기원하죠 저는 이제 무리인 것 같지만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 가르쳐 드릴 게 하나 있었네요 지금 강남으로 향한 난민들은 전원, 자신들의 영웅인 궤도의 가면을 착용하고 있어요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뭐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도망칠 준비를 하죠 행운을 빌게요 전직 궤도 씨 통신은 정렬했다 바보 같은 난민들 끝까지 끝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하네요 잠시 실례할게요 트레이너 씨 김가면 씨에게 확인할 일이 생겼거든요 죽지 마라 아직은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하하하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시원의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이제부터 난민들이 강남 안에 들어와서 강남의 상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겁니다 한기남이가 전달해 준 자료들도 동시에 전 세계에 뿌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무서운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겠죠 에휴 정말 아까운 친구들입니다만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네요 이런 위험한 배 언제까지고 함께 있자고 할 수는 없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모든 사실이 외부에 전달되면 어차피 벌처스는 풍비박산이 날 테니까요 그런 위험한 배 언제까지고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네요 물론 저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지만 말입니다 일이 그렇게 당신들 생각대로 잘 될까요? 난민들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들어온다고 해도 다들 부상을 입거나 죽을 거라고요 아닌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특경대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 중이지만 단 한 명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바로 채민우 씨입니다 사정을 설명해 줬더니 매우 분노해하면서 난민들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저는 사장님의 편인데 말이에요 당신의 긍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피 이 길로 홍시영 사장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직접 지금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반가워요 펄처스의 사장 홍시영이에요 이 멍청이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저를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군요 난민들을 동원해서 이번 계획의 전모를 인터넷에 퍼뜨리고 한편으로 난민들을 강남에 투입시켜서 이곳 상황을 촬영하려 하다니 제가 이번 계획을 진행하면서 유일하게 한 착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채민우 경감의 기억을 지워서 그가 계속 특경대에 남아있게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채민우 경감이 난민들을 강남 안에 들여보내 줬고 그로 인해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다니 역시 사람은 착한 짓을 하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피 저들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사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지금 즉시 정부에 연락해서 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회선을 끊어버리겠어요 그런 다음 다른 특경대를 동원해서 난민들을 강남으로부터 쫓아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세요 하피 아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언니 케롤리엘 당신 여긴 왜 케롤리엘 당신 여긴 왜 쏘리 미안해요 언니 아아 지금 제게 뭘 주사한 거죠 직효성 수면제에요 트레이너씨의 지시로 언니한테 이걸 놨어요 한동안은 얌전히 계셔주셔야겠어요 당신 또 저를 배신한 거군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하피 어서 케롤를 제압하세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더라도 당신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세요 설마 당신까지 저를 배신하지는 않겠죠 물론이죠 저는 사장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사장님의 그림자니까 안심하시고 푹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을 꾸시길 이제는 펄차스의 의지가 곧 저의 의지에요 하피 뒷일을 부탁할게요 저는 당신만 믿고 있을게요 부탁해요 나의 그림자 수면제의 영향으로 이제 언니는 한동안 잠에 취해 계실 거예요 하피씨 저를 막으실 건가요? 그래서 홍시영 언니의 계획을 달성시키실 건가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그랬다간 사장님이 나중에 난민들에게 복수를 할 거예요 궤도의 전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창피한 과거 따위 없어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받으세요 이건 돌려드릴게요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 같으니까 고맙군요 그럼 이제 제가 뭘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지금 오세린 요원이 아스타루트 웨폰의 멸류관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스타루트 웨폰의 수화들이 오세린 요원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용의 전초기지에 출동해서 오세린 요원을 방해하는 적들을 처리해줬으면 해요 그러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사장님과 그분의 그림자를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궤도의 시간이에요 가서 펄처스의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방심하면 죽는다 방심하면 죽는다 감사합니다.